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재빈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굿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상목수부대 파병 20주년을 맞아 뜨거운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0월 현재 기준 13개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들. 우수한 군사력과 기술력에 국제사회는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세계 12위. 남북파해 시대를 맞아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외 파병 활동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실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파병의 현 주소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판영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훈련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순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락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현지나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지난 22일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제15회 PKO 발전 세미나 어떤 자리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2월에 향후에 안보리 진출을 위해서 PKO 분야의 발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증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제 하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역할과 협력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대학교 총장인 이석구 중장님이 주관하셨고 이순진 전 합참호장님 그리고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평화유지활동이 공뿐만 아니라 민간풍안도 함께 평화활동과 개발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NGO 단체의 전문가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토론하는 매우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PKO 활동 역할과 임무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이번 세미나에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사회를 맡으셨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인상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회 PKO 손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크게 두 주제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손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가령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한다든가 또 UN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 패널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PKO와 개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코이카를 비롯한 주요 NGO 대표들도 참석하셔서 소위 민관군 협력의 새로운 방향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PKO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PKO 활동의 선진화 정말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간군경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2017년에 새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PKO 활동이 다양화됐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중국이 UNPKO 활동에 참여가 확대되고 예산 지원도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UN에서 요구하는 PKO 활동의 어떤 동향이랄까요? 또 새로운 모습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PKO는 UN의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성공적이기는 활동이 하나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시 UN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UN 평화유지 활동을 좀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소위 A4P라고 해서 액션 for peacekeeping.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유지 활동을 잘하기 위한 어떤 행동 프로그램을 선언을 하고 그냥 일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평화제 해결, 민간인 보호, 또 PKO 의원들의 안전,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무국뿐만 아니라 병력 공여국, 또 접수국, UN 지역기구 이런 것들이 합쳐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선언,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UN 조직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가령 UN 평화활동 유지국, PKO국이 그냥 평화활동국. 이렇게 이제 평화활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평화구축이라든가 평화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구조 변화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은 참 묘하게도 PKO의 상임위사국, 5개 상임위사국은 전통적으로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PKO의 참여가 늘어났는데 특히 중국이 현재도 한 2,500명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고 앞으로 5,000명을 더 보내겠다. 또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중국의 UN 분담금이 미국에 이어서 제2위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자 외교를 굉장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병력을 늘리고 있어서 주변 국가로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병력은 없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PKO 훈련이라든가 교육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PKO 활동이 오래됐는데 주변국의 변화도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우리 UNPKO 활동의 선진화 이런 대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네, PKO 세미나 할 때 첫 번째 시야 시원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보느냐에서는 다룰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병력 공유하는 것을 좀 선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PKO 참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주로 보병부대하고 공병부대. 의류부대는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다 철수를 했고요. 이제는 이런 보병부대와 공병부대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항공부대라든지 정보와 관련된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여를 좀 다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UN에서의 기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D가 세 개부터예요. 하나는 디폴로머시, 하나는 디펜스, 하나는 디벨로먼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디펜스 분야의 평화활동을 지금 가서 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바로 디폴로머시하고 디벨로먼트인데 군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디벨로먼트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화재건과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참여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1, 2년 된 문제는 아니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 보고서 속에서 여성들의 참여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됐거든요.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고위직에 좀 진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UNPKO 그러니까 앞으로 바뀐 그러니까 UN평화활동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니까요. 두 번째는 각 미션이 있잖아요. 지금 15개 미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개 미션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위 부대로만 가서 하고 있지 참모 장교들은 비교적 낮은 계급이거나 이런 데서 주로 참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좀 많이 파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좀 고위직으로 파견돼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크게 보면 저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회에 쏙쏙 들어오게 앞으로 우리의 UNPKO 활동에 참여의 선지나 방안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된 건데요. 아, 처장님. 사실은 우리 군은 UNPKO 활동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해외 파병 활동 그리고 임무 등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부대 파병이 있고 개인 파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 파병은 한 11명 이상이 지휘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지휘관 중심하에 부대로 나가는 것이고 10명 이하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휘체계 없이 이렇게 개인 참모라든지 이렇게 업체보라든지 나가는 개인 파병이 있습니다. 또 부대 파병은 이제 나누어 보면 UN평화유지 활동이 있고 다국적군 그다음에 이제 국방협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UN평화유지 활동은 UN에서 예산도 되고 그다음에 작전 통제꾼도 가지고 와서 UN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네바논에 나가 있는 유니필에 나가 있는 동명부대, 부병부대로 되어 있는 동명부대하고 남수단의 운미스에 나가 있는 공병부대인 한빛부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MNF라고 하는 다국적군이 있는데 다국적군은 1개 국가나 지역의 몇 개 국가가 주도가 돼서 지역의 안정을 갖다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안부리의 승인은 맞지만 지휘체계는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산도 본국에서 이렇게 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청해부대입니다. 그래서 CK에서 청해부대는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협력이 있는데 국방협력은 아크부대가 사용됩니다. UAE에 나가 있는 아크부대는 UAE와 우리와 단독으로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병으로서는 인도파키스탄이나 서부사하라, 그다음에 수단다프로 등의 업저브라든지 본부의 개인참모, 일락장교 등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인원들인데 한 34명 정도가 파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강의 시간이나 강연 때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 더더욱 배운 게 많습니다. 이전에 그 자희툰 부대, 다국적군에 들어가겠죠. 네, MNF라고 하십니다. 네, 오신호 부대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파병은 부대 파병이 있고 부대 단위가 되겠습니다. 개인 파병이 있는데 궁금해지는 게 아까 인원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필요한 거는 또 미리 학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이 나눠져서 부대 파병의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인원들을 다 선발해서 새롭게 창설형으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2주 동안 유엔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금 PKO센터에서 교수님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유엔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국제법이 어떻게 되고 또 파병 부대의 책임과 권한, 법적 지휘 이런 좀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2주간 집중적으로 간부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대장 중심으로 해서 초특기라고 할 수 있는 정찰이라든지 탐지, 폭파, 그리고 또 공병 같은 경우에 도로 건설하고 장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약 3개월간 준비를 하고 파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파병의 경우에는 사령부의 참모 장교로 나가거나 업체부로 나가서 현장에서 정찰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혼자 나가서 대부분 다 외국인 장교들을 같이 입문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PKO센터에서 9주 동안 이 인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주간은 유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참모 장교, 업체부로 갖춰야 될 소형들을 교육을 하는데 특히 이 9주 과정이 전부 영어로 이렇게 강연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전부 영어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한계 특징은 또 외국 학생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그리고 영국 학생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 학생이 들어와서 영어로 하는 교육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PKO 관련돼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그리고 주변 인적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교관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정말 인터내셔널한 환경 하에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PKO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필수인데 영어를 또 잘해야 되겠죠. 개인 파병을 위해서도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석구 국방대 총장을 대표로 하는 국방대표단이 동팀으로를 방문했습니다. 상록수부대 파병 20주년을 기념 행사하기 위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보고서는요. 아니 상록수부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임무도 이미 끝나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상록수 20주년 파병 행사에 사실 저도 이제 같이 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130 수송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소음과 그리고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보람이 많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부대 파병은 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한 3,300여 명이 파병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할 때 안정화를 지원했던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티모르 주민들로부터 PKO 참여 부대 중에 가장 모범적인 부대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말라인 무티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고 그게 한국인의 거리도 이렇게 생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2003년 3월에 집중호우로 우리 장병 한 5명이 이제 순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대 총장님, 위석구 중장님을 이제 대표로 하는 구팡대표단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동티모를 방문했습니다. 20주년 기념 행사와 그리고 신축 장병에 대해서는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2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 이제 태권도 시범단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과 그리고 케이팝 연예병사도 같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한호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인사, 외국 사절단 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까지 해서 한 800여 명이 동티모를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서 행사했는데 거기에 가득 모여가지고 일리 환호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스포츠 외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지금 이제 UNPK 활동 중에 이제 동명부대하고 한빛부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한빛부대는 뭐 UN에서 대표적인 모범부대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고 동명부대는 뭐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돋보이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PKO 파병 국가 중에서 가장 병사, 참여요원들의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기강이 분명하고 또 주민들에게 잘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수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2011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세계 최빈 국가입니다. UN의 이제 193번째 마지막 회원국이 됐는데 지금 또 그 안에서 또 내전이 수단으로 또 독립해서 남수단이 되었는데 남수단 안에서 또 지금 인종, 종족 분쟁이 계속 나면서 엄청난 치안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병부대인데 우리 한빛부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료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인도적 지원 활동도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고 또 동명부대의 경우도 이제 거기가 보병부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찰이라든가 치안유지가 주인물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인도적 지원, 건설 활동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음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티모르의 어떤 성공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K-POP이라든가 이런 한류 바람이 부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부대는 뭐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최장수 PK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남수단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미비해하다고 합니다. 대사관도 없고요. 그래서 한빛 부대를 거점으로 남수단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남수단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실장님이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묻지마 톤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테레비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수단, 남수단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묻지마 톤저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의사이시면서 신부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지금으로 보면 남수단이 된 거죠. 남수단 지역에서 8년 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성교활동도 하시고 의료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음악을 워낙 잘하셔서 거기 악대도 구성을 해서 아주 큰 행사 때 나가기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남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립도 늦게 했고 했는데다가 다시 내전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3년부터 소위 말해서 남수단의 공병부대, 한빛부대죠. 파병해가지고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워낙 우리 한국 군인들이 어디 가면 잘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있을 때도 대민지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비 많이 오면 홍수 났다고 해서 대민지원하죠. 감 오면 감울다고 해서 대민지원하죠. 무슨 뭐 또 저기 아프리카 뭐 대지열병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지원하죠.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 정신은 우리 장병들이 아주 최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둔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노력. 그거 이제 친환하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 활동도 하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개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빵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전기 뭐 이거 공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도로공사 그것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농촌진흥청 이런 데 가가지고도 보여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그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남수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석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수단하고 남수단으로 갈라졌지만 수단 전체에 나오는 4분의 3이 남수단 지역에 있어요. 이제 이게 내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출도 못하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는 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수단이 가지고 있는 석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년 자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해놓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남수단과의 경제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남수단에서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대 재생산해서 남아프리카 외교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국적군의 대표적인 부대, 청해부대. 아대만 여명 작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째 파병하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 전에도 또 새로운 진이 파병되어 나갔잖아요. 몇 진입니까? 아, 예. 좀 소개해 주세요. 활동 중에. 예, 청해부대의 임무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 타국의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호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 그리고 연합 해군사나 EU의 해양 업무 작전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대만 지역이 사실은 원유라든지 전략국자의 주요 해석 수송로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아프리카나 압산에 있는 희망보건으로 돌아가면 약 6천 킬로 정도를 돌아간다 그럽니다.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네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 해역인데 그 해역이 좁다 보니까 그 소말리아 그쪽에 이제 여러 군벌들이라든지 해적들이 조그마한 배들을 타고 나와서 기관충하고 바지코포 이런 재래식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해부대가 호송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접근도 못할 정도로 많은 위협을 감소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위험이 계속해서 상전하고 있고 한 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한 건 하면 엄청난 돈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목숨을 울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해부대가 이제까지 항행거리가 한 200만 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불을 약 한 50바퀴 정도를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우리 국민 구출 작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데만 연명 작전이 이제 11년에 있었고 또 리비아 사태라든지 예멘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을 철수하는 작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간합, 피납 선언들에 대해서 호송 작전까지 이렇게 지면서 그쪽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훈련이라든지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CTF 151이라고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예당급 부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해군 전략들이 들어가서 통제를 받는데 그 지휘부에도 저희가 여단장급 부대에서 그 다음 참모들이 같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지휘까지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지가 높아가고 우리 선박들이 갈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외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모즈 해업에서 피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미국이 연합체 참여를 언급했고요. 청외부대 파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 국방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교수님 먼저 의견 주십시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거기에 반발하고 또 중동 국가들 간의 어떤 갈등 사우디아랍이라든가 예민이라든가 이런 복잡하게 엮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란에서 석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친한데 정말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연합체에 가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이제 참여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이란과나 중동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이런 경제 우호관계를 생각하면 또 쉽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호위연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위연합체 구성을 위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를 많이 뛰어다녔어요. 한국에 와서도 역시 호위연합체에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라마다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영국 우리는 유럽연합 쪽으로 뭔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대장군 같은 경우에 이란에서 시청률이 90%라고 할 정도로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전자제품에 대한 선호도, 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래서 아마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두고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결정이 앞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박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대략 9 내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줄였어요. 이 호위연합체 구성 문제가 나오면서 얼마 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비율을 좀 줄여야 나중에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네. 미묘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파병 부대 장병들 선호도 높은 거 사실입니다. 지원율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또 하는 계획이나 교육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일 것 같습니다. 안전이고 이제까지 실행 사례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티물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검류에 이렇게 순직하신 다섯 분 외에 한두 분 정도가 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고라든지 이렇게 있고 직접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파병을 나갈 때부터 정부합동조사단이 이제 유엔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합동조사단이 가서 현장에 안전한지 우리가 임무수행할 수 있고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매년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렇게 현장을 가서 또 추가적인 안전 유예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파병 나가는 대부분의 지역이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쪽이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의 싸움도 굉장히 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덥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파병 지역에서 조그만 울타리 내에서 계속해서 갇혀있다시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원의 온도 속에서도 밖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수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유발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파병 나가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소식도 이제 인터넷에서 접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 뭐 휴가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남수단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인프라가 안 갖춰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다른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또 추가로 해가지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주고 그리고 기존에는 임무가 끝나고 나면 8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데 8개월 끝나고 나면 국내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에 휴가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이 희망했을 때 이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꾸는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주면서 최대한 그 전투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인력을 또 능력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서 홍보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도 있고요. 파병 대상 국가와 상호 합의를 근거로 하는 독자적인 합의인 국방협력 임무로 분류된 해외 파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쿠 부대인데 현안과 성과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역사를 좀 보면 2010년에 이제 UAE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특천사부대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특공모습 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강명을 받으면서 이번에 좀 와서 UAE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2011년부터 아쿠 부대가 제출은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UAE군의 특수전 부대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또 연안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 체계하고 선진화된 국방력을 높게 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국의 군 시스템을 우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 군 특수전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 반면에 또 우리 특수전 부대의 임무생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특히 UAE가 돈이 많다 보니까 첨단 시설이라든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해서 연안 훈련도 하고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훈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한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 특수전 부대의 훈련도 굉장히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12년에 다녀왔는데 규모와 시설, 지금 말씀해 주신 장비도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2012년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 규모, 시설 등이 있을 텐데 처장님, 우리의 작정 능력 향상은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뭐 또 보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 군, 그러니까 우리의 아크 부대가 얻는 이득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국은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지대에서 훈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막지대에서 훈련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 가게 되면 이렇게 훈련해 봤던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몸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걸 해본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공훈련도 한국은 보면 도시화가 안 된 곳이 없잖아요. 고공훈련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고공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우리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워낙 거기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무슨 훈련할 때 돈 쓰는 거 가지고 십이 걸고 따지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40mm 소멸수, 유탄 발사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남아도록 쏘고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아크부대 요원들이 정말 뭐 그 UAE 장병들하고 특수전 요원들 그러니까 한 5,500명이 되는데 얘들 훈련도 시켜주면서 우리 훈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연합훈련인데요. 아랍에미레이터는 한국군만 파병돼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프랑스군도 있고 또 다른 몇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파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들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병력들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거든요. 이 연합훈련이 보통 강도가 낮은 평화유지 활동의 그런 연합훈련이 아니라 특수전 차원의 연합훈련이란 말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전투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로 윈윈이 되겠습니다. 차장님 그리고 이제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이것을 이제 아크부대에 파병돼 있는 우리 요원들에게 착용을 한번 해봤다 그래요. 현재 반응이 없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국방객 2.0 스마트 국방 혁신 과제 이런 것들을 또 파병부대에 도입하고 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적용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아크부대하고 동명 한빛부대에 첨단장비인 그러니까 소형 전술 차량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워리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병 지역은 세계 각 지역의 모든 군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자기 장비들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또 가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UAE 이제 최초의 보급을 한 이유는 UAE가 돈이 많습니다. 미군 장비로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구형 장비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인원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기가 좀 죽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리어 플랫폼으로 최신 장비들을 지원이 돼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제 최첨단 장비들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우수성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케어의 기술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파병 부대에 시행되고 보급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병 부대에 사기 진작도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 임무 수행을 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 개환에게 필압됐을 때 UAE, 모하메드, 왕사자 도움으로 무사히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지속적인 국방 협력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쿠부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의 역량도 이제 향상이 되고요. 또 훈련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의 국익 중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뭘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앞에서 두 분이 이미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말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걸 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직간접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위상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 정말 정의의 한국군이 와서 그들을 강도 있게 훈련시켜서 최종의 부대로 훈련시키는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크고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령 지금 통계에 의하면 왕세자 가족을 비롯한 상류층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치료를 받고 하는데 거의 8천억에서 1조가량의 연수입이 간접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상당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원전 관련한 뭐 이런 중동에서 어떤 역할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하는 데 같이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신소관계가 확대됨으로써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파병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안전된 데만 파병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또 막상 또 파병 활동이 좀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파병 좀 더 내실화를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수장님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그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한국군이 주로 같은 것이 공병 그다음에 보병 그리고 이제 의료지원부대 뭐 이기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전한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의 미션이 되면 다른 나라들은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자기네들이 가장 국익을 아무리 아무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파병 활동이지만 그래도 국익 창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이 A지역인지 B지역인지 C지역인지 먼저 가는 부대가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늦게 가면 이걸 선점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병을 가면 파병을 했을 때 우리 부대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만 나는 하고 다른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유엔 미션 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이걸 하면서 이것도 좀 했으면 좋은데 그걸 요구하면 우리가 원래 여기 파병됐던 그 목적에는 이기세 없고 임무 속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대로 이걸 수행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부대원들하고 우리 여기 합참 통제하는 데하고 외교부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서 그 미션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우리의 임무를 변경해 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 전체로부터 한국군이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어떤 유연성은 필요한 시점이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 내시라 전무성 강화는 국방격 2.0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런 점에서 좀 더 말씀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국제사회 추세는 OECD 국가나 G7 이런 주요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사실 많이 없고요. 주로 개도국 아프리카의 에치오피라든가 루안다 이런 나라들이 만 명 이렇게 보내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네팔,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만 명 규모씩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아닌데 앞으로 추세가 이제 다행스럽게 뭐냐면 소위 스마트 PKO 해가지고 병력 공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중요한 헬리콥터라든가 그다음에 GIS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기술 강국들은 그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 이전에 여러 가지 병력 자원 감소라든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병력 자체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기술적인 최신 정보라든가 하이텍을 이용한 이런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안입니다.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 PKO 활동 강화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분쟁 현장에서 요구가 정말 다양해지고 목소리도 높아지는데 이걸 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군경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처장님. 그래서요. 이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협력이 필요한 건데 민간군 어떤 이렇게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군이 이제 파병을 나가면 대부분 이제 정전 감시 요구, 임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이라든지 레바논 등에 대해서 정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군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임무들을 주였는데 지금 미션은 아프리카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쪽에 있고 아프리카 미션의 특징은 군이 가서 사회 질서를 갖다가 치안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같이 들어가서 경제적 원조라든지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이 들어가서 사법체계를 갖추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한밑부대가 나가서 공병부대가 있는데 이네이블링 유닛이라고 해서 공병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수송, 이렇게 주송기 이런 항공부대, 이런 부대들은 민간 분야에서 통제를 해서 민간 분야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밑부대의 직속 임무를 민간 분야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유엔 컨츄리팀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들어와 있는 난민기구라든지 각종 이렇게 세계신양기구라든지 이런 기부들이 같이 와서 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군, 경, 민간이 별도로 해서는 도저히 임무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군에서는 비교센터라든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군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경찰 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는 코이카에서 공적개발 요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하여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트라는 PKO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군 관련해서 UNPKO 참모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민군 작전, 경찰 과정, 민간 과정이 별도로 또 있고 이 과정들이 다 같이 해서 통합훈련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뭘 하는지 실제 상황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뭐하고 경제에서 뭐하는구나. 내가 협조해야 될 건 어떤 것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저도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봤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민간 요소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제평화유지 활동이 군 위주의 활동보다 민가, 경, 다 같이 통합해야 되는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요. 제가 지금 차장님 하신 말씀을 좀 보태면 한 16, 7년 정도 전에 제가 캐나다 피어슨 피스키핑센터에 가서 한 5주 동안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진행이 됐는데 5주 동안에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다르게 왔지만 물론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의 평화활동과 관련되는 사람이 왔고 여기에 캐나다의 군인, 그 다음에 캐나다의 민간인, 정부 요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유니세프 요원, 월드푸드 프로그램 그 다음에 WHO 이런 사람들도 같이 와서 거기에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떤 이제 임무가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건가 같이 토이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16, 7년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방대 PKO센터가 정말 이게 잘한다고 해서 유엔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잖아요. 참모 과정을 교육해도 된다고 인정도 받고 2013년도에 받았고 2018년도에 또 받았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군이 같이 훈련받는 것이 생활화돼야 이들이 나가더라도 미션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어떤 노력 뭐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파병 활동 그 자체가 현지에서 효과성을 최대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오는 2021년입니다.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어떤 회의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학계에서 늘 유장하는 게 이제 군이 그만큼 확격한 어떤 성과를 거뒀는데 국민적 지지와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같이 함으로써 더 성숙한 선진국형의 어떤 PKO 모델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이 회의는 뭐냐면 2015년도에 PKO 정상회의가 유엔에서 열렸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창하셔서 그래서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한 1년 반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장관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런 공약과 여러 가지 성과들을 토론하는 것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개최를 했으니까 우리가 의제도 선점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모범사례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죠. 이런 바람직한 것들을 이번에 소개하는 초청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공유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의 어떤 중교국에 걸맞는 그런 의제도 제시하고 또 한국의 이런 좋은 사례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사를 하는 것에 마치 만족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임팩트가 계속 있고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의제 아까 얘기하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외 파병의 현주소와 발전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파병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금 저희가 많이 나눴지만 조금 더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먼저 해주세요. 파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목적이 그 지역에 가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나가 있는 유엔 평화활동 부대들이 하고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위상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 이것도 하고 있다고 봐요. 마지막 하나가 그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익이 얼마만 보탬이 될 건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가 있는 파병 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세 개의 D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플로머시, 디펜스, 디벨로먼트가 있는데 디펜스는 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파병 부대들이 하지만 여기에 디벨로먼트나 디플로머시는 이거는 우리 나가 있는 파병 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외교부가 필요한 거고 코이카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파병 부대가 나갈 때 외교부라든지 또는 코이카를 포함해서 같이 나가서 이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UMPK 활동 기구 마련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 운영적 여러 측면인데 저는 정책적,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 군이 국제화된 어떤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계속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크게 한 말씀 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역할을 하고 했었지만 정책 위반이라든지 주위 정책 관련돼서는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혁 국가에 걸맞게끔 이슈도 좀 주도하고 정책도 위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서 이렇게 하는 인원들 뿐만 아니라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위치해서 그리고 주요 전문가들이 그런 위치에서 정책 위반할 때도 목소리를 내고 또 국익을 대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갖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군품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 이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이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정말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결정하는 정책 위반자들의 의식도 좀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들어봅니다. 우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진화된 PK활동 정말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의 노고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우리가 또 국내에서 많은 보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정책에 잘 위반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평화 전도사로 군사 외교관으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기대하며 또 해외 파병 장병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faud creativity mão position.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